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리나디아입니다. 그녀는 2000년 1월 20일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도 폴란드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나디아는 그녀의 활동명이며 그녀의 본명은 린다 콜로지에칡입니다. 그녀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2014년 1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폴로워 수는 64만 2천명이 넘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만명이 넘는 폴로워를 보유중입니다. 45,200개가 넘는 좋아요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키는 194cm이며 8등신을 넘어서는 9등신에 가까운 몸매를 가졌습니다. 큰 키 덕분에 그녀는 각선미가 가장 아름다운 모델 중에 한 명이며 스타킹을 신은 환상적인 다리라인은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타킹 모델링 란제리 모델링 원피스 모델링 투피스 모델링 청반바지 모델링 운동복 모델링 등의 모든 의상들을 모델링하여 개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발의 소유자이며 지중해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맑고 깊은 파란 눈 신이 선물로 준 듯한 9등신에 가까운 완벽한 몸매 마주치기만 해도 화내버릴 것만 같은 아름다운 얼굴 그녀는 탑클래스 모델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소셜미디어 댓글에 너무 예쁘다 피부가 너무 하얗다 천사가 있으면 바로 당신이다 각선미가 너무 아름답다 스타킹이 잘 어울린다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이다 한 번만 실제로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너무 아름다워서 앞에 있으면 말을 못 할 것 같다 등의 좋은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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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